전라남도가 수도권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경북국력인근집회와 광복절집회, 광주 상무지구 노래방과 노래홀, 유흥주점 등 방문자입니다. 진단검사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접촉자로 통보될 거나 수도권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